대한민국의 자랑, 영광의 자랑, 영광의 벅상포 굴비, 기적의 초폭탄가 될 공개, 작은 새끼 굴비가 아닙니다. 자사 제4호, 16.5에서 19cm, 큼직하고 통통한 굴비가 10마리, 또 10마리, 또 10마리 더. 30마리가 초폭탄, 39,800원. 잠깐, 딱 2만원 추가로 30마리에 30마리를 더. 총 60마리, 59,800원. 임금님께 진상했다던 영광굴비의 전통 그대로. 영광이사 직접 천일염으로 염장. 해풍에 말린 영광 벅상포 생산 굴비. 호득하게, 쫀득하게 잘 마른 굴비. 굽기만 하면 살이 톡톡, 겉은 파삭, 살이 꽉 찬 굴비. 찌개를 끓여도 맛있고, 간단하게 조려서 먹어도 맛있고, 고소한 굴비 탕수까지 별리. 해석 인증, 해안수산부 품질 인증, 수산물 이력제, 승자진 모두 확인된. 믿음직한 굴비. 그 유명한 영광 벅상포 굴비.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어마어마합니다. 10마리에 10마리에 여기 10마리를 더해서 무려 30마리가 39,800원인데 여기서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2만 원만 추가를 하시면요. 놀라지 마세요. 똑같은 구성이 다 보갑니다. 30마리에 30마리를 더해서 60마리가 가는데요. 영광 벅상포 굴비가 이 가격이라니 정말 놀라우시죠? 놀라워요. 굴비 사이즈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사 1호 굴비. 이렇게 작은 굴비가 뼛째 먹는 새끼 굴비입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굴비는요. 4호 굴비. 흙이와 몸통의 굴비 자체가 다릅니다. 달라요. 16.5에서 19cm의 시산 굴비로 보내주네요. 네. 비저개 가격 30마리에 39,800원. 여기에 2만 원만 추가하시면 같은 사이즈 굴비를 30마리 더 보내드립니다. 네. 진짜 영광 벅상포 생산 굴비가 아니라면 구입가의 10배를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굴비. 지금 빨리 주문할게요. 100% 국내산 굴비. 100% 전략. 대한민국 수협 수맥. 3년 이상 간수를 뺀 창혜령으로 영광 벅상포의 노하우로 쫀쫀하게 줄줄이 엮어서 해풍에 꼬들꼬들 말려 만든 굴비. 맥기 맛있게 해드실 수 있는 구성. 아빠도 아이도 엄마도 밥 한 그릇 뚝딱. 어르신들 밥반찬으로 이만한 게 없죠. 이 가격에 이렇게 크고 신하고 살이 펜펜하다니. 너무 품질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맛있어. 하나, 민금님 진상품. 귀난 굴비. 100% 국내산 굴비. 100% 전량. 수협에서 직접 수맥. 영광 벅상포의 굴비장인들이 3년 간축된 천이병으로 염장. 줄줄이 엮어 해풍에 손들선들 말려 살이 탱글탱글. 횟석 인증. 해양수산부 품질 인증. 수산물 이력제. 3가지 모두 확인된 믿음직한 굴비. 굴비가 살이 너무 많아서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짜지 않고 고소한 맛까지 나니까 너무 좋아요. 둘, 누구나 굴비 한 마리 면 밥 뚝딱. 구워주면 겉 바삭 속 촉촉. 찌개를 끓여도 맛있고 간간하게 졸여 먹어도 맛있고. 고소한 굴비탕수까지 별리. 영광 벅상포 굴비 한 번 구워주면. 아빠도 굴비굴비. 아이도 굴비굴비. 모두가 굴비만 잡는 우리 집. 쇠, 크고 실하고 통통한 굴비. 위로 굴비에 비해 크고 실한 제4호 굴비. 자사 제4호. 16.5에서 19cm. 큼직하고 통통한 굴비가 10마리에 또 10마리, 또 10마리 더. 30마리가 초폭탄. 39,800원. 잠깐! 딱 2만 원 추가로 30마리에 30마리를 더. 총 60마리. 59,800원. 진짜 영광 벅상포 생산이 아니라면 구입가의 10배 보상.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랑, 영광의 자랑. 영광 벅상포 굴비. 미흥님께 진상했다던 영광 굴비의 전통 그대로. 명관리사 직접 천일염으로 염장. 태풍에 말린 영광 벅상포 생산 굴비. 코듀하게 쫀득하게 잘 마른 굴비. 굽기만 하면 살이 톡톡, 겉은 바삭, 살이 꽉 찬 굴비. 찌개를 드려도 맛있고, 간단하게 조려서 먹어도 맛있고, 고소한 굴비 탕수까지 별리. 해석 인증, 해양수산부 품질 인증, 수산물 이력제에 3가지 물이 확인된 믿음직한 굴비. 꼭 크기를 비교하세요. 1호 굴비에 비해 크고 실한 제4호 굴비. 자사 제4호. 16.5에서 19cm. 큼직하고 통통한 굴비가 10마리에 또 10마리, 또 10마리 더. 30마리가 초특가 39,800원. 잠깐 딱 2만원 추가로 30마리에 30마리를 더. 총 60마리. 59,800원. 진짜 영광 벅상포 생산이 아니라면. 구입가의 열대 보상.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